첫 번째 장기 대결은 사투리 대결인데요. 멤버 이름으로 사투리 삼행시 대결을 펼쳐 1등 한 멤버가 승리하게 됩니다. 형이 왜 이렇게. 사투리. 잘하잖아. 아 멤버 이름. 이야. 자 게스트 두 분과 사투리 부르신 네 명의 대결인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명이요? 자 그럼 우리 보라 씨. 아 잠깐만요. 한 번 씹으러 보시지. 한 번 씹으러 보시지. 한 번 씹으러 보시지. 씹으러 안 한다. 누가 씹으러 가노. 아 근데 진짜 어색한데 왜 사투리 했어. 아 근데 진짜 어색한데 왜 사투리 했어. 아 너무. 종국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 너무 심하다. 진짜 사투리 원하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저기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광수 오빠 이름으로. 이광수 들어가자. 사투리로. 네. 광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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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광. 광수. 광수 오빠 알지. 그 갸가 갸 아니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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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깡. 수수깡. 깡깡 수수깡. 깡깡 수수깡.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충성도. 충성도 사투리. 수수깡 아이가. 수수깡. 좋네 좋아. 잠깐만 우리 보라 씨. 보라는 원래 사투리를 잘하시잖아요. 네 저거 부산 사람이니까 아마 사투리는 기본 알겠습니까. 아마 부산인겨. 진짜 사투리에요. 진짜 사투리. 유재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유재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이브를. 좋습니다. 유. 유재석 오빠인이를. 제. 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이. 이대로 다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나 진짜. 게스트 오랜만에 아래턱 떨리는 거 봤더니. 나 힘을 내요. 진짜 힘을 내요. 안 오라 해 안 오라. 이 재수 오빠인이를 제. 고민 싫어서요. 고민 싫어서요. 고민 싫어서요. 고민 싫어서요. 고민 싫어서요. 자 고. 고마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민. 민속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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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물. 오 깜짝이야. 시. 시냇물. 오 깜짝이야. 시. 아 그냥 이거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이거. 야 그냥. 마칼로 뭐 하는 거를. 야 그냥. 마칼로 뭐 하는 거를. 야 그냥. 재석이 형 한번 보여주세요. 사투리로요. 막 들어온나. 보여 드릴까요? 재석이 형 막 들어온나 마. 그 문제 가. 삼행시를 못한다. 삼행시를 못하. 삼행시를 못한다. 삼행시를 못한다. 어떻게 뭐 딴 걸로 바꿔줄까. 야. 사투리로 뭐 바꿔줄까. 야 가만히 있나. 암으로 던져봐라. 황보라로. 황보라? 어. 자는 데이. 황. 황보라네 가만 보일까네. 황보라네 가만 보일까네. 야 이거 가만 보자. 이거 어디서. 이거 본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아이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 해운대 그쪽에서. 보. 해운대 그쪽에서. 보 해야지 보.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같기도 한데. 재석이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네. 이게 황보라 맞는지 아닌지. 판소리예요 판소리. 라 라 라 라디오도 나왔었나. 지금 라디오는 생각해 놓고. 아베 거를. 라디오는 생각해 놓고. 아베 거를. 야 가만 있어. 지석진 줘 지석진. 지. 지가 뭐 개그맨이라고 뭐 뭐. 깜죽대고 하던데. 깜죽대고 하던데. 깜죽. 깜죽.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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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이 뭐지. 니 뭐 개그맨이고 니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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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에 그만둬 써야 해. 진자에 그만둬 써야 해. 뭐 술 먹었나. 야. 그만. 돈 써야지. 아니 형 양으로 숨을 보지 말라니깐요.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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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도 있어요? 야 만능이네 만능. 이광수. 이광수야. 어. 수. 수빈 남자친구 맞제? 수빈? 수빈 남자친구 맞제? 수빈이 누구예요, 수빈? 수빈이 누구? 수빈이 들었는데. 수빈이가 누구예요? 수빈이. 수빈입니다. 수빈, 수빈이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아저씨랑 하나씩 틀리세요. 네, 미안합니다. 자, 이제 종독이. 아, 어떡하지? 저는 그러면... 구민 씨. 구민 씨. 구민 씨. 구민 씨. 구민 씨.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오! 야, 러브라인드를 알아, 러브라인드. 민! 민! 민 씨 씨 맞습니까? 오, 씨 씨 맞습니까? 시! 시간 대신 차 한 잔만. 야! 시간 대신 차 한 잔만. 야! 야! 살아있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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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국이 형 살아있네! 아, 왜요? 예, 예. 오랜만에 샤방샤방하네. 고맙습니다. 아, 리액션 잘해주셔서. 아, 뮤즈 아이가, 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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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선택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그래요. 아,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민 씨! 아, 고민 씨. 네. 아, 고민 씨. 네. 기대하는 게 잘못한다고. 너무 기대를 해. 너무 기대를 해. 너네 둘은 일단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그럼 민 씨 씨가 어떻게 해? 민 씨가 둘 중에 한 명 택해서 팀으로. 아, 뭐 종국이 택하게지. 자, 민 씨 씨. 모르는 거니까.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아, 고민되겠다. 야, 마음에 정했을걸? 저는... 종국 오빠랑 할래요. 오케이! 종국 오빠랑 할래요. 오케이! 와우! 이야, 역시 동양을 만나네, 동양을. 야, 살아 있네. 야, 살아 있네. 자, 두 번째 장기 대결은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아, 야. 너무 괴롭다. 댄스 누가 보면 이제 지효랑. 아, 그래, 성민이. 너무 괴롭다. 둘이 또 뭉쳤네. 자, 이번 대결은 랜덤으로 플레이 되는 음악을 듣고 한 사람씩 나와서 댄스 대결을 펼쳐 1등 한 멤버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다 해야 돼요? 아, 진짜. 춤도 못 추는데. 어떡해. 목 탄다, 목 타. 앙보라. 되게 자유로우시네. 되게 자유로우시네. 되게 자유롭다. 자유로우시네. 그리고 저기 보라 씨. 공채니까. 움직일 때마다 가죽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움직일 때마다 가죽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센 가죽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조절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보라 씨부터. 아니, 그냥 음악도. 음악 주세요. 음악 있잖아요, 근데. 또 연애 편지 세대라 또. 그래. 이런 거 많이 했지. 아, 뭐야? 싱글레리. 싱글레리. 와, 진짜 옛날이다. 나 이런 노래 못하는데. 제가 할래요. 아, 그래? 어, 씨. 제가 할래요. 아, 그래? 어, 씨. 야, 고민 씨 또. 고민 씨 또. 야, 고민 씨 뽐내려고 야. 정말 진짜. 뽐내려고. 정말. 야, 전소민 스타일이다. 이거 약간. 약간 또 자기의 장기 숨기지 않고 뽐내는 스타일이네. 와, 옛날, 옛날 클럽 음악이다. 옛날 클럽 음악이었지? 노래가 다 어렵다. 춤을 잘 추네. 아니, 고민 씨가 춤을 잘 춰. 아, 그런 게. 그렇지? 음악이 맞게. 아니, 고민 씨가 춤을 잘 춰.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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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왜 이래? 입을 왜 이래? 입을 왜 이래? 입을 왜 이래? 입을 왜 자꾸 내밀어? 입을 왜 자꾸 내밀어? 빰보라 빰보라 깡 따고 좋아 다음은 어떻게 쳐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춤이 들었어 지효가 지효가 춤이 들었어 안무를 짤 줄 안 해 넌 뭐야 또 소민아 아 넌 뭐야 또 소민아 아 나 진짜 아니야 동요에 누가 이런 춤을 쪄 야 동요 아니야 동요 아 나 진짜 젤껄 이거 지효가 진리였다 아 나 진짜 혀를 내둘른다 혀를 내둘른다 왜 그래 야 이거 두른이가 맛있어 두른이가 맛있어 아 나 정말 진짜 전소민이가 아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가서 들어가 들어가 아 절로 가 아 절로 가 절로 가라고 아 나 꼴 못하는 거야 아 나 꼴 못하는 거야 잘하고 들어갈래 빨리 아 전소민이 아 전소민이 진짜 꼴 보기 싫었던 게 춤도 춤인데 오면서 하하하하 소민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너무 섹시했대요 아 그 느낌 온 줄 알 것 같아 아 너무 섹시했어 아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2파전인데 2파전 아 2파전이다 황보라인가 와 깜짝이야 자 여러분 또 점수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들 정성이 형이 2팀이 2팀이 황보라 뽑아 그래 황보라만 소민이하고 지금 황보라 둘 중에 보라씨 소민이는 저 직업이니까 한 거야 소민이는 저 직업이니까 한 거야 얘 배우 아니에요? 일한 거야 일 나 오늘 일했어 자 그럼 보라씨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황보라 하나 둘 셋 황보라 아유 감사합니다 둘 중에 이제 저 전소민씨 아 저 전소민씨 같은 과를 야 같은 과를 뽑네 댄스 머신끼리 만나네 같은 과를 야 같은 과를 뽑아 둘이 춤추면 난리 나겠다 둘 춤 한번 보면 안 돼 둘 춤 오늘 무조건 춤이다 야 오늘 댄스로는 안 밀린다 댄스로는 축하 댄스 축하 공연 축하 댄스 이 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섹시하게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축하 댄스 입 파 아멘 왜 입 파 아멘 근데 갑시다 이게 왜 아니 아 입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만해 이제 끊어요 끊어 끊어 됐어 됐어 됐어요 들어가 아 입술 왜 이래요 아 일단 둘 다 둘 다 일단 얼굴부터 시작해 춤이 아... 야 이건 너무 많다. 아니 얼굴에 만족감들이 너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이랬었구나. 아 뭐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싸. 도둑이 오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번 장기 대결은 잔재주 대결인데요. 자 일단 고민 씨 씨가 잔재주 저한테 주신 거는 발가락으로 병뚜껑 따기를 잔재주로... 발가락으로 병뚜껑을 따기. 아니, 그러니까 열리는 뚜껑이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돌려서 따는 거? 캔, 캔! 병따개! 아, 병따개로? 우와, 몇 개를 가져온 거야? 아, 이거 지나겠다, 못 봤어. 근데 개인적으로 발가락의 힘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아, 얘 진짜 좋지. 아, 그래, 광수 장난 아니지. 근데 광수 발가락으로 하려면 모자이크 해야 돼요. 왜요? 발이 왜요? 발이 썩어가지고, 발이 썩어가지고. 아, 진짜요? 발이 안 썩었어, 무슨 소리야. 엄지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뭘 봐봐요, 왜 안 썩었어? 발통 아직 썩었네! 발통 아직 썩었네! 아, 왜요? 아픈 거라고, 아픈 거! 그러니까, 내 패턴이 봐. 나무, 나무 인기 끼듯이. 갑자기, 갑자기 되게 싫어진다. 아니, 안 썩었어, 안 썩었어. 되게 싫어진다. 아니,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형. 아, 갑자기. 와, 굉장히 비어감이다. 썩은 게 아니라, 아니, 지금 풀케어하고 있으면 괜찮아, 풀케어. 풀케어, 풀케어 잘 바르고 썩어. 아, 왜? 풀케어라는 거. 찰나해지고 있어요. 오줌비아, 그 이름 뭐지? 풀케어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푸케어, 푸케어. 아, 푸케어예요? 풀케어는 뭐예요? 제한시간 1분 안에 많이 따는 분 희승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픈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이걸 집에서 했다는 거 아니야. 해 봤다는 거 아니야. 자, 준비. 시. 시, 시, 시작. 어, 되네? 시작. 어, 되네? 준비해. 오, 대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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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무서운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이거 써먹을 게 있어? 다져. 몇 초 남았어요? 10초죠. 아니, 10초, 10초. 아니, 10초, 10초, 10초. 여기 있는 것도 힘들거든, 여기 이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야.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인데, 이거는? 네. 와, 10병. 10병이네. 10초, 10초. 그래, 10초 당? 그렇게 잘해. 금방 글네? 자, 다음 이광석 씨. 광석 기대한다. 어, 엄지발톱 볼래. 어, 엄지발톱 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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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써온 거 아니야. 아,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아, 아픈 거야, 아픈 거야. 너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지렛대가 너무 가득. 손 손 손. 그래 지렛대를 공개해야 돼. 멀리 잡아요. 멀리 잡아요. 멀리 잡아야지 명식공을. 그렇지. 그래야 힘이 없어. 그렇지. 아 빨리 줘요 형. 아 빨리 줘요 형. 걸어. 그렇지. 아니 형 뭐해. 왜 그래. 아 좋은데 왜 그래.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걸어 걸어. 없네. 없네. 아 진짜. 아 그래. 아 잘됐네. 아 아쉽다. 아쉽다. 갑니다. 준비 시작. 왜 그쪽으로 따지 이상하네. 오. 오. 그게 나죠 그게 나지. 아 pana à Para para. 오 너무 벌려. 서리가 너무 힘들다. 야 얘 손도 안 써! 야 경쾌하다! 야 얘 손도 안 써! 야 얘 손도 안 써! 야 경쾌하다! 야 얘 손도 안 써! 야 얘 손도 안 써! 10명만 더 갖다 줘요! 10명만 더 갖다 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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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잘해! 37초 야 너 한 18평 까겠다! 와 대박이다! 와 잘하네! 야 이건 수월이다! 제찬이가 잔재주야! 이것이 바로 잔재주다! 자 양세찬씨가 팀원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황보라 팀으로 하겠습니다! 황보라 팀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했네! 여자친구 되면 오네! 여자친구 되면 오네! 여자친구 되면 오네! 그럼 또 손잡을 보면 돼요! 아 그럼 또 손잡을 보면 돼요! 손잡을 보면 돼요! 생각나오니까! 아니 아니야!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싸워야지!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싸워야지! 자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둑이 한 팀에 같이 있다면 히드미션 한 카운트는 전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따로 있다면 히드미션 할 만큼 누군가에게 뺏어오는 거예요! 히드미션을 그 사람에게 했다는 거겠죠! 만약에 같은 팀에 있으면 도둑 중에 한 명은 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도둑의 금괴 개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0개수로 시작이었어요! 10개 이상 넘어가면 도둑은 미션 성공하는 거고요! 자! 도둑의 현재 금괴 개수는 4개입니다! 4개입니다! 4번 성공한 거예요? 4개! 4개! 오빠 도둑 같아요! 오빠 도둑이에요! 오빠 도둑이야! 100번! 이렇게 이렇게 도둑이야! 아니 잠깐만! 히드미션 하면 하나에 하나라고? 그렇죠! 하나에 하나에! 4번 한 거야! 광수가! 재석이 형 배 몇 대 때렸어! 재석이 형 사투리! 재석이 형 배 몇 대 때렸냐고 광수가! 4대 때렸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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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한 명이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둘이 나면 된 거야! 둘이 나면 된 거야! 두 개, 두 개 했을 수도 있고 셋이 하나 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다 했을 수도 있고 어? 어? 진짜 미션 많이 한 애가 누구야? 재석이잖아! 내가 뭘 했어? 유난히 많이, 사투리 다 했잖아!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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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일부러! 일부러! 아까 엄청 했어! 황 팀장! 냉정하게 봐야 해, 진짜! 진짜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해! 사투리 되게 많이 했는데, 재석 오빠? 아니면 잠깐만! 어느 팀에 있거든? 민신아 누구 같아? 도둑 누구 같아?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을... 여기, 여기, 여기! 오빠 두 명! 나? 그럼 쟤네 둘 남겨놓고 데려오고 둘로 몰던가 둘도 모르는 게 제일 좋아! 안 뺏기지! 둘도 몰아야지! 민신 씨! 한 번 뽑아가세요! 그래, 그냥 빨리 하자! 저는 세찬이 오빠! 어? 왜? 저는 세찬이 오빠! 나? 왜? 데려갈래요! 데려올래요? 네, 데려올래요! 네, 데려올래요! 갑자기, 나랑 갑자기! 그럼 여기는요? 데려오고 여기서는 석진 오빠! 내가? 네! 아니, 제 이름은 아는데! 네! 이 형이 가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됐어, 여기다 끝! 아닌데, 뭐야! 아, 잠깐만! 이 형은 제가 볼 때 이 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광수 오빠? 그렇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 같은 사람을 물어야 해! 형은... 오빠예요! 그럼 그러면... 이리 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럼 내가 가!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아니, 잠깐만! 근데 또 얘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사실 게임에는 얘가 낫거든! 우리가 써먹기는! 어, 맞아, 맞아!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정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정해! 형! 저 미안한데 결정이, 결정이 그러니까 이 형 빼고 하면 안 돼요! 형, 죄송해요! 아, 진짜! 한 번 보냈으면 갈게, 그냥! 방수가 난 것 같아! 오케이, 끝! 자, 끝! 자, 끝! 오케이! 이 다음에 또 봐야지! 맞아, 맞아! 짬보쿠의 2라운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걸 왜 자꾸 하는 거예요?